안녕하세요 김아영입니다. 저는 지금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서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제 575돌 한글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한글 3개를 잇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높이고자 마련한 이 기념행사회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제 575돌 한글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한글 3개를 잇다. 먼저 사회자의 개회선언 및 국민의뢰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인하대 국어문화원 박덕유 원장님의 한글날 기념축사가 있었고요. 우리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3개 보급시켜서 정말로 끈기와 잇대나 이러한 그런 좋은 정신을 나누는 그런 언어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감독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글사랑 공모전 수상작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높이고자 마련된 한글사랑 공모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렸는데요. 삼사행시 공모전, 표어 공모전, 그림 공모전과 우리말다듬기 공모전, 그리고 외국인 백일장 공모전까지 총 5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표어 공모전에서 한글사랑에 대한 마음을 A4용지의 손글씨로 적어보기도 하고, 그림 공모전을 통해선 한글, 한국어, 한글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또 외국인 백일장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관련된 경험을 주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어 글쓰기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별히 올해 새로 시행된 삼사행시 공모전과 우리말다듬기 공모전은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삼사행시 공모전에서는 한글사랑에 대한 생각을 한글날 삼행시와 세종대왕 사행시로 지어봤고요. 우리말다듬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어려운 외국어, 외래어, 한자어를 찾아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듬는 행사로 참가자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말 겨루기 대회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한글사랑 공모전 드디어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외국인 백일장 공모전에서는 수상의 영광을 얻은 작품을 낭독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백일장 읍뜸과 버금 수상자가 나와서 직접 낭독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국어교육학과 유학생들이 한글송이라는 제목으로 합창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우리말 사랑이 더욱 순선된 것 같네요. 인사의 등재 19957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신비한 걸 만드셨을까요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남경영 연구원님 만나뵙고 오늘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를 또 이 시국에 맞춰서도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았을 때인데 무사히 치렀어요. 굉장히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한글사랑 이렇게 딱 주제를 정해서 주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878분에 1578편의 많은 작품이 응모되었고요. 특히 이번에 그림은 굉장히 정말 수준이 높은 그림을 보여줘서 심사도 굉장히 몇 번씩 했고요. 삼사행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이 들어와서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을 정도로 이제는 한글날 그러면 인천시민분들은 이나대학교 한글날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글을 조금 더 사랑하자는 또 관심을 많이 갖자는 의미에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서지만 틀린 말들이 그대로 자막 처리가 되거든요. 부디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또는 방송에서 재미를 위한 건 알지만 자막 처리까지는 좀 안 해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한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외국에서 사랑을 갖고 오시는 분들 우리는 어떻게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더 사전을 확인하고 좀 더 외래어 외국어를 자제하고 순화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3. 세 개만 기억해 주세요. 3개만 4. 종 종결어미를 줄여 쓰지 말고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대 대충 쓰지 말고 사전을 찾아서 한글 맞춤법 정확하게 사용해 주세요. 왕 왕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한국어를 바르게 사용합시다. 네. 외국인 백일장 대회에서 으뜸삼을 수상한 고클리오님 만나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외국인 백일장이 지금 참가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내가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원래 백일장이 쓰기는 좋아해서 그래서 이번에 친구는 알려줘서 저 참여하도록 꼭 해야 하고 그래서 저 참여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글을 너무 좋아하셨나 봐요. 평소에도. 네.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글 관심 있고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저 한글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으뜸상이라는 1위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수상에 대한 어떤 예상 같은 건 하셨어요? 예상은 조금 예상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저 작년에 2등 받았어요. 아 작년에. 네. 그래서 저 이번에 꼭 다시 도전하고 1등까지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작년에는 2등상 올해는 또 열심히 노력해서 1등상까지 어디 한글에 대한 애착과 관심도가 정말 대단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글을 계속 사랑하고 또 배워나가실 거잖아요. 앞으로의 어떤 목표가 있나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그 사업과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서 역사 배우 때 그 한글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외국인 백일장에서 버금상을 수상하신 우리 오스타 하스키상을 만나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또 참여를 하게 되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지금 어학당 6급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참여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런 말을 해주셔서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런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몰랐어요. 전혀. 그런데 그 수상을 받을 수 있어서 처음으로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깊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일단 아직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일본이랑 한국 관계로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하셨어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수상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길사랑 공모전에서 오늘 2관왕을 수상하신 오늘 류인보 선생님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상을 받으셨어요. 어떤 상, 어떤 상이죠? 표 상하고 다듬기 상 둘입니다. 국어를 전공을 했지만, 국어 공모랑을 전공했지만 국어가 그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인이지만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을 몸에 진입을 다니면서 그걸 열어보고 하는 편인데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이 들면서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한글을 순수하게 쓰면서도 외래어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시내 돌아다니거나 상가를 다니면 한 50% 이상은 거기가 외국어나 외래어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데요.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럴수록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말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글을 많이 애용하고 아껴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주관한 우리말연구회의 이정원, 조한슬 학생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대회도 역시나 작년과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코시국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이도 조절에서 가장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져가지고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또 기대했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문제를 출제하면서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제였어요. 저희가 한슬이랑 저랑 5월달에 경인방송 가나다 라디오에 출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하면서 그곳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문제를 직접 출제를 했어요. 라디오 받아쓰기라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출제하면서 많은 분들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맞춰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 매년마다 참가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참가하신 분들 보면서 어떤 느낀 점, 소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한글을 사랑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서 놀랐고 마지막에 통계 자료를 봤는데 이제 맞춤법 영역에서는 좀 많이 틀리셨고 줄임말 그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고 요즘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추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말 연구회와처럼 우리말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이난리과 국어문화원 김수정 부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네, 조금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면이 어려우니까 모든 활동, 모든 공모전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됐고요. 우리말 겨루기 대회조차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대면으로 해야 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열정이 날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관절한 마음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한글날을 기다리셨고 또 이렇게 한글날 행사, 또 우리 말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구나. 비록 우리가 보면 방송이라든가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외래어, 외국어들은 너무 남용하고 줄임말 사용, 그래서 언어적으로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항상 지금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우리 어려운 외국어, 외래어 쓰지 말고 더 쉽게 쉬운 우리말, 더 고운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로 손에서 쓰자고 한 마디 덧붙여주신다면요? 이렇게 외국인들도 사랑하는 우리말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보다 사랑하고 또 되도록이면 쉽게 쉬운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아영이었습니다.